오늘은 일요일입니다. 물이 많이 빠졌구요. 조선님 한 분 나오셔서 3대, 지금 교각적으로 2대 그리고 한대는 상류 쪽으로 지셨네요. 반갑습니다. 아유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지금 4시 딱 4시 넘었습니다. 이렇게 2대, 2대 지금 가급적이면 멀리 던지려고 던졌는데요. 어제 교각 쪽에서 하시던 전문가분들이 저녁 5시에서 8시 사이 그쯤 나온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아예 늦게 나왔습니다.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. 현재 시간 7시 40분, 7시 40분인데 우리 옆에 조선님은 들어가시고 저는 오늘 9시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저녁도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밥이 아주 뭐 맛있게 잘 됐구요. 그 다음에 김치 하나 국나물, 국나물, 그 다음에 파절이, 젓갈, 아 젓갈, 어우 정말 어우, 어우 이거 오징어젓갈이네요 오늘은. 그 다음에 멸치볶음, 그 다음에 또 김, 김, 그 다음에 야 제가 좋아하는 두부, 두부무침, 야 그리고 이건 뭐 아 또 꼭지조림, 꼭지조림, 아 이거 뭐 반찬이 뭐 여러가지입니다. 아우 야 이거 뭐 그 다음에 닭볶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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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이건 뭐 거의 뭐 예술입니다. 예 그 다음에 야 이거 뭐 북었고, 어우 보기만 해도 속이 아우 그냥 아우 이 정도입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온 게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. 야 이건 뭐 아우 정말 짱입니다. 제가 시식해 보겠습니다. 자 북옥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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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시식을 북옥부터 해 보겠습니다. 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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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정말 좋네요. 따끈따끈하고 간이 아주 이야 자 그리고 이제 밥을 시켜 보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먹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뭐 안 보셔도 아우 아우 너무 너무 좋아요 지금 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음 야 요거 잠두봉 전착장 잠두봉 유스엘레스토랑 1층에 야 예 유스엘레스토랑 잠두봉 전착장 유스엘레스토랑 1층에 아 뷔페 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아 꼭 한번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지금부터 저는 먹는데 먹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렇게 한대 넣었구요 그리고 어 지금 잘못 릴뭉치를 잘못 넣었는데 한 대를 더 해서 도압 세대를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들물 때 또 어 어 어 입질이 좀 있다고 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비 미끼 끼워서 다 던졌습니다 물이 확실히 많이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고 예 이렇게 수위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어제 어제 조사님께서 수위가 많이 변동이 없는 날 오히려 장어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오늘 한번 조금 늦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여기는 이렇게 빗물이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여기서 손도 씻고 예 여기 물이 아주 거의 일곱소에요 이런 물들이 이제 한강으로 이렇게 예 들어가다 보니까 어 한강 물이 사실 엄청 깨끗합니다 예 그래서 아 좋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어 열두시 삼십분 입니다 예 아 아 역시 자 아 입질은 없고요 아 한시가 넘었습니다 예 오늘은 꼭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